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라이언 테리 들어가 봅시다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? 너무 사무실이 있던데? 아 이게 올림픽 없지구나 직접 가면 받는 옷이 있는 거 아니에요 85억 주구진 세뇌 헬스장이래요 그래가지고 600평 85억이면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지 않나? 그 정도 투자한 헬스장이 그거 그건 아놀드 클래식에서 1등을 한 건데 이번에 더 큰 데서 1등 했잖아요 이번에? 올림피아 아직 그건 안 달아 놓은 거 같아요 저체적으로 좀 어두운데 라이언 테리가 좀 어두운 걸 좋아하나 보다 여기에 등 운동 짝이 있고 여기 가슴 운동 짝이네 그러네 여기 가슴 운동 여기 등 운동 여기 포징 룸이네 아 여기서 이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사람이 이게 포징을 연습할 때 등이 안 보이니까 등을 이렇게 검사할 수도 없어가지고 아 저기 보면 마이프로 다 있네 아 진짜 라이언 왔어 아니 안 온다면서요 미국에 있다면서요 이거 완전 슈프라이즈 완전 슈프라이즈 아니 아까도 계속 선물 준다고 그래가지고 번성이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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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언 헤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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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picking 하fera 하허 하이 하여 하이 한국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는? 서울에서부터? 서울에서부터는? 서울에서부터 4번째 인간에서부터 한국에서부터 4번째 인간에서부터 네, 한국에서부터는 네, 한국에서부터는 그래도, 네, 정말 1, 2개씩 이게 지금 그 뭐야 이거 베이컨? 이건 베이컨인 것 같고 무엇이 계신데? 이게 양간이래 양간 와 이거 진짜 간인데 간? 떡볶이 간 냄새야 간 냄새 순대 간? 어 순대 간 냄새 이거 뱀이다 아 이거 뱀어? 아 이거 뱀어 응 자 라이언테리 짐에서 운동하고 돌아왔는데 아 진짜 왕복 차량 이동시간만 거의 다 지금 거짓됐고 이제 일정이 먹받이가 되다 보니 저도 요즘 약간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오늘 약간 제가 저를 위한 영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하 예 저희 고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인생의 철학이 담긴 음식이죠 바로 바로 틈새 틈새 시장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만남을 하든 틈새가 중요해요 이 틈새를 잘 지킵시다 이거 라면을 꼭 끓여 먹어야 돼? 아 미쳐 미쳐 환장했어 라면 라면 캠치 삿보루 앵고수 앵게채 개세 앵게채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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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만들까? 그냥 말해 만들어 말아 만들어 말아 만들어 말아 기다려 음 음 음 음 음 또 매워 어메워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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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항에 다시 왔습니다 가는건 아니고 오늘 형님들이 오신답니다 성환이 형님 기가니 형님 티나이 형님 장지 형님까지 엠베서더가 오는 날이라서 연생이 직접 또 모시러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까?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축제이 되셨겠다 완전 다이어트 저희는 스파에 도착했습니다 형님들 모시고 제가 이번에 막내거든요 모시고 제가 에스코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랑 운동을 좀 할 건데 저는 막 한 번씩 맛만 보는 느낌으로 기능성 훈련만 했었죠? 솔직히 막 그 1, 2년 사이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대단한 거 다 쳐다나 진짜 대단한 생각 그런 이제 재훈이의 주문 느낌으로 합니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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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내 목표는 세미나 보세요 이거 리듬에 맞춰서 해야 돼요 어떤 거? 이렇게 내려가면 위아래로 되는데 여기 따라가야 돼 이거 재밌게 할 수 있는데 힘들어 이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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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좀 쉬다가 일단 또 일정 마라톤 같은 거 뛰어내가지고 그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편하게 돌아갈게요 마이프로틴에서 무브클럽이라는 이 러닝크루가 있대요 그곳에서 한번 같이 뛰자 그래가지고 뛰러 가는데 이게 5키로로 갑니다 제가 그 아모티랑 그 까루가 그렇게 뛰자 그래도 안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영국에 미세먼지 없는 날에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키로 row yo lah 아..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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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컸! I'm done!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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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.. 다 먹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나 그거 완전 잘한다 아, 왜 그래요? 앵클브레이크가 됐는데 자 이제 영국의 마지막 밤인데 제가 한 7-8년 동안 마이프로팀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국에 자주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컨텐츠도 찍고 뭐 시간도 보내고 이랬는데 이번 여행은 진짜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억이 많이 남았고 좀 아쉬웠다 이렇게 빨리 가는게 좀 아쉬웠다 이 정도로 재밌게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들 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마이프로틴 넘버원 베스트셀러 임팩트웨이 프로틴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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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체스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기다렸네요 형님들 마무리 잘하시고 한국에서 배는 골라겠습니다 저는 이동할게요 여기 시시쫌 쪼개세요 기분이 좋아 보이신거 같아요 컴온! Jenn'